리큰 콤픽트카메라 리큰 콤픽트카메라 리큰 콤픽트카메라의 명칭은 쿨픽스다 맞으면 너 틀리면 넥스 자 정답만 하나 둘 셋 자 정답만 하나 둘 셋 자 정답만 하나 둘 셋 역시 넷 다섯 셋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너무 어려운 문제 내지 말라 그랬죠 내가 초반인 게 뭐예요 호엉 하다 호엉 해 세 분 남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사용범위입니다 ISO 사용범위입니다 사용범위입니다 ISO 사용범위에요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자 정답만 하나 둘 셋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메가 정도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진짜 집에서 공부하고 오셨죠 조금 책 좀 봤어요 아 조금 책을 보실 정도가 아닌데 이거는 해보시고요 자 저희 앞에 카메라를 보면서 김치 유치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뭐 생각지도 못하게 1등이 당첨돼서 당첨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또 이제 뭐 맞춰서 구성하게 됐는데요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일단 생각지 못했던 하나의 이벤트 선물이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apper 지압 지압 감사합니다.